이 스파 있죠. 에스테틱도 이대점도 가보고 지금 최근에 오픈한 신사점에도 갔어요. 근데 실제로 저희 말고도 이 아이크림으로 관리받고 있는 VIP 고객님들, 연예인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거기서는 저희가 오늘 추가로 드리는 앰플도 다 따로따로 회당회당 이렇게 해서 관리가 진짜로 있고요.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드리는 이 아이크림, 얼굴 전체를 진짜로 세안하고 나서 클렌징해주시고 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르시고요.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흡수를 시키고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. 따로 스팀으로 모공을 열거나 기기관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광선관리가 들어가거나 레이저 관리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앰플 관리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날 앰플 두 방울 섞어서 발랐거든요. 여기에 두 방울 섞으셔도 되고 여기서 두 방울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앰플 관리하시고 아이크림 바르셔도 되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. 단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씻고 나서 아이크림을 얼굴 피부가 먹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싹 도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직도 근데 진짜 스킨 안 써도 되냐는 분들이 계세요. 스킨 전혀 안 쓰고요. 저도 아이크림 전 단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이크림 후 단계 아무것도 안 발라요. 진짜 아이크림만 오롯이 얼굴 피부가 먹을 수 있게만 싹 도포하시는 거고요.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앰플 관리 두 방울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앰플이에요. 근데 오늘은 100ml가 왔기 때문에 나날에 하실 수 있게 됐어요. 최신상 아이크림 CF 속에 바르고 시즌 4. 8개 이것만 해도 계산 캬 나오지 않아요? 그렇죠. 근데 여기에 2개가 또 추가됩니다. 시즌 3까지 10개 드린 적도 없어요. 30ml를. 그럼요. 54회 시즌 3 매진대도 없었던 10개 최대 용량의 아이크림 지금 23,000원 중용량 이것도 12ml로 용량 늘어난 거 아시죠? 3개가 더 따라가서 아이크림 역대 최대 용량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 맞고요. 자 거기에 오늘 시즌 4 사상 최초로 캡처 앰플을 드릴게요. 긴급 119 앰플이라고 해서 정말 이 앰플의 힘은 대단하거든요. 들었다면 거의 매진을 이뤘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가격 노출 불가 보이시죠? 이 앰플이 100ml입니다. 여러분. 50ml 아니에요. 50ml 하나의 가격이 59,000원? 59,000원? 두 개면 가격이 얼마일까요? 100ml. 자 100ml 대용량으로 3가지 타입 중에 랜덤으로 다 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앰플을 기다리셨을까요? 저희가 이제 최대 용량으로 진행하면서 아이크림의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앰플은 50ml도 드려보진 못했거든요. 맞아요. 진짜로 그래요. 근데 오늘은 저희가 과감하게 10% 추가 할인의 10% 적립금 드리면서 여기에 아이크림 최대 용량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셨던 캡처 앰플 현재 에스테틱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관리해주는 바로 그 동일한 제품 매장에도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. 오늘 드리도록 합니다.